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좋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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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혀야 되나? 야 문이 안 열리잖아 어떻게 해? 침착해야 되는데 이거 침착할 수가 없네 아 케이블레 숨는 거구나 잠깐만 케이블레 숨을게요 아 일단 죽어야 될까 아 내가 침착하지 못했어 한 번 더 죽네 잠시만 상처 아 아 키스 아 케이블레 숨는 거였는데 침착하게 케이블레 숨었으면 되는데 하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아 이게 후반부로 갈 수 긴장돼가지고 침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이거네 케이블넷이네 아 저기 있다 멀쩡한 케이블넷 하나 있다 이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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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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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해 됐어 고마워 고마워 안녕 아 문 열어주네 아 잠깐만 퇴근해서 온 거? 야 아네 예? 얘가 벗은가? 야 뭐야 뭔가 불안해 뭐 하려고 왜 왜 왜 어 야 어디 끌고 갈 어 어 어 어 야 야 이거 야 관체로 움직이는 거 같아 어 어 어 어 뭐야 야 여 여 여 여 야 설마 야 야 설마 아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안 돼 고 고 곧 곧 곧 곧 곧 아 아 아 아니 설마 진짜로 설마 아 야 아 아 아 아 으 아 Ladies 빠 nikki 아 와 설마 설마 진짜로 아니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게임이라서 아 아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야, 고추 나와, 이거? 야, 저, 저, 저 더 불어? 안 가스 돼, 이거. 어떡해. 12시간이? 야, 야, 잠깐만, 이거. 아니, 내가 아니야? 아, 잠깐만. 자, 추천 즐겨주시기 한 번, 그렇지? 추천 안 찍었죠? 네, 유튜브 구독 신청하시고요. 네, 유튜브 구독 신청하시면 제가 노모로 보여드릴 테니까. 일단, 일단 혹시 모르니까, 이걸 놔둘게. 아니, 안 가려지잖아, 잠깐만. 야, 야, 야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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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거 가래기 사이에 뭔가 있어? 야, 뭐 하는 거야? 야! 야! 너무 죄송합니다. 사랑은 모두가 필요합니다. 거기에 있는 개통을 축하드립니다. 다문화야? 아, 왜 반으로 가라고 그래? 아, 뭐야? 삼계탕이야, 뭐야? 야, 몇 번을 나오는 거야? 아, 이거! 아, 진짜 소라이다. 가리라고? 이제? 아, 진짜 가려야되네. 어이구, 튼실네 그냥. 어이구, 야... 대물이야, 대물. 어? 나보다는 좀 작네. 야,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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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이거. 여러분들, 보고 싶죠? 그러면 님들 거 보세요. 나와요. 님들 거 보시면. 지금 팬티 벗으시면 나와요.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이야 고래가 잘 컸어 튼실해. 살이 오동통 그냥 아 근데 이게 참 애매하게 나와서 이게 그건지 애매하긴 개뿔 잘 나오네 그냥 아 야 야 이거 톱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야 야 야 아 어떡하냐 아 아 여러분들 형들 어떻게 해요 야 야 야 야 야 톱으로 거길을 가려고 그래 야 야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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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돌렸어 누가 돌렸어 누가 돌렸어 어 어우 아니 안짤렸어 안짤렸어 짤리려고 했는데 누가 도와줬어 아니 이거 안가리면 안가린 bj있잖아요 만약에 안가린거 그대로 보여줬다 누가 신고하면 정지먹을수도 있어요 티를 정지라도 잠깐만 쩔뚝거려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쳐 아 이거는 한 3번 죽겠다 아 4번 죽겠다 죽어야지 이런거는 죽어야 감으로 알거같아 시야도 확보가 안되고 일단 걸음걸이 자체가 이송이 느려 2-3번 죽으라는거지 어쩔수 없네 일단 한번 죽자 아 4번 죽을려나 5번 죽을려나 근데 이럴수록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야 돼 침착하게 일단 주변의 환경을 좀 보죠 대충이네 자 지금 카메라가 있고 괜찮아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니까 가까이서 가까이서 어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없는거 같은데 그쵸 아 뭔줄 알거같다 이거 아 뭔줄 알거같아 이게 보니까 그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바퀴 돌아야돼 이거 외워야된다 이거 동선 외워야돼 이쪽으로 애가 이쪽으로 오잖아 그럼 내가 이쪽으로 와서 한바퀴 돌고 아 근데 쩔톡거려가지고 힘든데 오케이 한바퀴 돌고 쩔톡거리면 빨리 달릴 수는 있네 이렇게 한바퀴 돌고 이쪽으로 와서 돌아가서 저거 나가야되네 오케이 알았어 됐어 됐어 일단 걔를 만나자 쩔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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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다 자 이렇게 한바퀴 돌자 여기서 한바퀴 기다려주자 아냐 내가 이 속이 느리니까 기다려줄 필요가 없을거같다 그렇지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한바퀴 돌자 오 쩔톡놈 이 새끼가 진흥이 상당한데 아 괜찮아 찝고 갈 수가 없네 아 빨랐나 빨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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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빨랐어 여기서 한번 기다려줘야 돼 아.. 이 새끼 지는게 상당한데? 나쁘지 않죠? 조금만 더 빠른 동선으로 이쪽으로 가서 뚝 뚝 뚝 일로 돌아가서 이게 낫겠다 아웃코스 인코스로 김수현님 한개의 팬클럽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나쁘지 않아요 자 이 새끼 한번 봐야죠? 보는거 보고 오케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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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어놔 좀 한번 당겨주고 오케이 이쪽으로 와야지 어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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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이거 되는 각이다 됐어 님들 됐어 됐어 됐죠 아 완벽해 완벽해 오케이 챌린저코 무빙 됐어 됐어 여기서 방향이 중요한데 아 아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구나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 넘어가야 되나? 아닌 것 같아 지금 일단 이것도 아니고 오케이 이게 다 그렇죠 왼쪽이 일단 왼쪽이 왼쪽이다 왼쪽이다 오케이 필리죠 왼쪽이죠 아 잠깐만 아 롯데다 오케이 아쌍 형 더 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 죽어야 됐다 아 한번 죽자 그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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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찔러 찔러 아하 오호 어디서 저장 됐을라나? 그 테이블 도는 부분은 한번 더 해도 돼요 여기네 아 괜찮아 괜찮아 아까처럼 하면 되니까 다을링 오케이 제가 이 문을 이 방을 들어오는 타이밍에 돌면 돼요 얘가 들어오는 타이밍이죠 어 지금 그쵸 그쵸 오케이 그리고 아까처럼 아까 그루트로 가는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쪽 문으로 갔어야 되느냐 아니면 뒤로 빠졌어야 되느냐인데 한번 더 가보자 따로도 들어가보고 그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오른쪽이 맞고 여기 맞고 어 좋아좋아 왼쪽 문 맞고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고 여기서 이거 이건가? 열리나? 열리네 아 나 안 열리는 줄 알았어 됐네 됐네 됐는데 자 여기서 오케이 잘 찾았어 됐죠 완벽합니다 이거죠 이거거든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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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프겠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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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체력 난국 됐어 얼마 안 남은 것같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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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네 끝이네 삘이 끝이죠? 배터리다 야호! 배터리 한 개 줬으니까 빠르게 가야돼 이거다 안녕? 진짜 한 대 치고 싶다 뭐야 이거? 와 정력점이야 저 또 맴디듬 좀 문 있는데? 안 열리고 여기네 와 대단하다 여기서 적용됐죠? 아까 그 새끼 목소리인 것 같은데 여기 캐비넷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서 숨어야 될 것 같아 숨을 수 있나? 밖에 숨을 수 있죠 여기야 기억해야 돼 켜고 괜찮아요 일단 저 새끼 만나가지고 여기서 숨을 때 어? 열린다 갓템 결혼식장이냐? 이거는 아 내 그림자가 더 무서워 잠시만 이게 어 아 막혀있네 점점 BGM이 불안하죠? 아 잠시만 가도 되나? 아 지금 열쇠인데 저 새끼 이거 이거 일어날 것 같은데 아 몰라 안한다 갈래 자 좋았죠 감지가 나오겠죠? 이쪽으로 가서 그리고 저거다 이거다 이거다 자 빨리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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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거기 어딨죠? 아 잘못 왔다 폐 떴다 여기가 죽겠다 아 씨 아 여기서 페이크 한번 페이크 무리 오케이 됐어 됐어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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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가 잘 못하네 여기서 여기서 한번 숨죠 안전방울 아 비전 바뀌었는데? 굳이 숨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호흡 들키려나? 오케이 살았어 다시 거기 이리로 가야지 여기 나한테 욕질이야 쟤는 뒤에 있나 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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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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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여기 있어. 어. 저기 있다. 철컥. Yeah, 됐어, 깼어. 야, 젠장아리 이거 이벤트 이런 재길. 아, 이거 걸고 걸리잖아. 아, 나도 걸으려고. 야, 안 돼. 아, 나도 매달리. 아, 결국. 결국 이렇게 목이 졸리나요. 엉덩이, 엉덩이 너무 많아. 아, 뭐야 이거. 아, 뭘 줘도 된다는 거. 뭐야? 어, 자비? 아, 한 번 더! 야, 왜 이래? 흔들라, 흔들라! 어? 뭐임? 뭐임? 역지사지잼? 야, 이렇게 엉켰어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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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어?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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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됐어 야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아울러스 더 엔딩 1번씩 자, 구독신청 아웃라스트 DLC 꼭 한 번씩 감사합니다 아웃라스트 DLC 이렇게 마울이 지워가는 것 같죠? 예! 하하 끝이 아닌가? 어? 경비 아저씨? 끝이 아니야? 어? 어? 야 이거 야 이거 그거다 아웃라스트 아웃라스트 DLC 말고 원래 아웃라스트 처음 장면 같은데 아 이어지는거네 그쵸? DLC가 아웃라스트 처음 부분 앞이야기래 앞이야기랬잖아 그쵸? 어? 여기 익숙한데? 와본 것 같은데 여기? 아웃라스트 이것도 아웃라스트지만?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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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이거 봐 이거 남자 병동 구간이 여기구나 아아 오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결국 탈출 못하는건가? 진짜 아아 뭐 갑자기 다리가 나왔어 생각해보니까 뭐지? 아 지금 왜 돌아다니냐며 기뻐가지고 다리가 나왔으니까 어 달려야지 다리가 나왔는데 막 돌아다니는거야 어? 잠깐만요 문 안열려 거기 맞잖아요 어디가냐고 해가지고 여기 아닌줄 알았어 여기 맞잖아 누가 어디가냐고 했어요 왜 돌아가게 만들어 바빠 아 여기 여기도 익숙하다 이쪽 좀 일어나자 맞춰있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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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근무하네? 야 뭐야 야 끝까지 아 나이씨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결국 죽는구만 아 주인공 야 주인공 죽이지 마 아 너무하네 진짜 야야 어? 녹턴? 어? 아 살았나? 살았어? 살았어? 탈출? 이게 무슨 병원이야 성이지? 아... 와...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? 차? 차 운전도 해? GTA? 옆에 누구 있는거 아냐? 뒤에? 뒤에 누구 타고 있다 저거 뭐야 야 온다 야 안돼 야 야 찢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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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찢겨 야 찢겨 찢겨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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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른거구나 그걸 지금 결정하라는건가? 업로드 이거를 올리면 얘 가족 사대가 멸족되는건가? 어떻게 야 진짜 고민되겠다 와 여기 뭐 선택지가 없어 그냥 업로드하는거야 에이치 그래 니 녀석이 아무리 지랄해도 나는 정해 사도다 짜자 내부고발자 야 빨리 깼어 빨리 깼어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jul Legends ят